4.19 60주년이니까 4.19 중심으로 한번 좀 다시 보려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4월 19일에 아마 EPPT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것 같고요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정치 성향과 해당 컨텐츠 전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 특정 정치 성향이 좀 강하게 가지는 않도록 한번 노력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제가 사진도 첨부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사진을 첨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첨부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먹어요 노란 딱지 때문에 제가 사진을 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PPT 형식으로 사진력사 컨텐츠를 바꾸면서 아무래도 이제 페이지당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읽어볼 분들은 일시정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거였죠 근데 이거는 아마 조병옥 박사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이 시나리오는 불가능했을 거야 만약에 조병옥이 살아있었으면 근데 이제 조병옥이 죽었잖아 조병옥이 죽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없어진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단독 후보가 된 거야 그래서 기권을 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의 40% 1. 도장을 대통령 후보 자유당 부통령 후보 자유당 도장광광 찍어서 투표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선거에 올 사람들 그 자유당 지지자들을 조장으로 만들어가지고 3인조 또는 5인조로 공개 투표를 해버리는 거야 공개 투표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애초에 대놓고 그런 거죠 어쨌든 선거를 준비한 상황들 그래서 그 조병옥 후보가 위암을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그 미국의 그 군병원으로 갔다가 사망을 해서 나름 그 시설 좋고 나름 그 의료진 좋은 병원으로 갔는데도 이게 수술 자체는 잘 됐대요 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수술 후유증으로 그 약간 수술 발작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심장 발작 그래서 죽었대요 그 여러분들 혹시 뭐 이제 장기 이식이나 그런 골수 이식 뭐 이런 거 수술 사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수술을 받고 나서요 이게 몸에 그 다른 조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몸에 이 면역체계가 그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거부반응을 그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종 주작행위가 어떤 게 있었냐 그래서 투표함 바꿔치기 그러니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다 그 한 기권을 유도한 사람들의 그 투표용지를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봉 찍어놓고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참관인 내보내고 그래서 당시 선거에 이제 문맹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지도한다는 명문으로 조를 짜서 투표를 지켜요 자 근데 이제 당시 어르신 세대에는 이 투표가 먹혔어요 1960년 시점에서는요 이때까지는 진짜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일제가 1920년대 문화정책에 이어서 그 문화통치에 이어서 민족 말살 통치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그토록 우리가 그 조선어학회가 활동을 하고 뭐냐 그 뭐냐 말모의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잖아요 하물며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920년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쳐 한국신민학교에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학교를 다녔던 세대는요 이게 1940년대 학교를 다닌 세대가 1960년대에 이제 나름 성인이 돼요 물론 물론 이제 1940년대 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은 그 이후 해방 이후에 그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1920년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1920년대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이게 조금 그 50대가 되어 있겠죠 거기까지는 괜찮다죠 그런데 그 한글을 안 배운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을 안 배운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면요 근대식 학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나이가 넘어가가지고 학교를 안 다닌 세대들이 있어요 이미 그 대한제국 시대 때 이미 다 서당을 다녀가지고 그 한자를 배웠던 세대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민족 말살 정치 시대 때 그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그 이제 일본어를 이제 못 써가지고 관리 이제 관련해가지고 글씨를 모르는 세대들이 그대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르신들은요 한글을 암클, 어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어르신 세대에는 한글 보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먹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그 개표소에서 일부러 불을 꺼버려요 어? 정전이다! 하면서 투표함을 엎어요 그리고 바꿔쳐 그리고 이제 피아노표가 있어요 그 건표원들이 이미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야당 칸에 이제 표가 찍혀 있으면요 그 표를 세다가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하면서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리고 줍는 척 하면서 이미 그 지장이 손이 묻어있는 거야 그 지장이 손이 묻어있어가지고 그 피아노 건반도 느리듯이 그 기표 칸에 이리저리 막 이렇게 찍어요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지장이 허용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개표 그 뭐냐 개표 그 기계를 넣잖아요 요즘은 기계 넣는 거로 바뀌면서 요즘은 선거할 때 지장 안 쓰잖아요 요즘은 선거할 때 요즘은 투표소 가서 지장 쓸 일이 없어요 요즘은 투표할 때 지장 쓸 일이 없는 게 요즘은 그 뭐냐 투표소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 신분증 확인하고 그 얼굴 확인하죠 신분증 확인하고 얼굴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자 시스템으로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굳이 지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표소에서 요즘 지장 안 찍잖아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그 뭐냐 투표 도장 그 그것도 지장으로 찍는 그 시스템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 기표 도장은요 그 아예 그 도장 자체의 특수 잉크가 있어가지고 그 딱 그 선거 용지에만 딱 찍게끔 개발이 돼 있어요 잉크가 그 압출을 이렇게 딱 기표를 딱 누르면요 그 누를 때 그 도장 그 잉크가 분사가 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손도장 찍을 일이 없죠 어쨌든 손도장으로 막 그 투표 용지 받아서 어? 손이 미끄러졌네? 하면서 줍다가 손가락으로 다 찍어버리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무효로 만들어버린 표가 생겼어요 아니면요 그래 그 장면이 기표된 표를요 어? 봤네? 하면 그 이기붕이 기표된 표 뭉치를요 위아래로 깔아 뭉개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덮어요 검표 안 하고 어? 이거 100표 전부 다 자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참 이런 거 생각할 머리로 나라 걱정을 했으면 4.19 혁명이 일어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부통령 선거 약간 득표율이 80%야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득표율이 80%야 단올림에서 근데 원래는요 너무 주작을 해가지고요 유권자들보다 선거용지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득표율이 99% 그리고 득표율이 99% 이기붕만 99%가 되고 일부 지역이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100%를 초과한 거야 선거용지를 막 30% 40%씩 이미 찍어놓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내무장관이 최인규잖아요 야 이거 뭐냐 유권자 숫자를 넘어버렸잖아 줄여서 발표해 이 줄여서 발표한 게 결국 이 득표율을 조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항의하는 시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제1차 마산은 이거 두 번 있어요 마산은 그래서 이제 마산 하포구에 있는 장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제1투표소에서 그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거에는요 그 각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는 각 지역구마다 이 후보한 정당의 그 참관인들이 딱 선거할 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맹선이라고 당시 경상남도의회의 도의원이었던 정남교 도의원의 부인이 민주당 참관인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투표 과정에서요 투표함이 엎어지면서 그 투표함이 엎어지면서 새 나온 거야 그런데 그 투표함이 엎어지는데 그 투표함이 엎어진 과정 이게 생각보다 아침인데도 투표함이 너무나 묵직한 거예요 왜 이리 선거 용지가 많냐 그래서 그 흔적이 적발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 맹선 씨가 여기서 체포가 되는데 그 말싸움을 하면서 그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하면서 말싸움이 돼서 이제 잡혀 있는데 물론 이제 남편이 도의원이라서 좀 풀려나기는 해요 금방 풀려나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 민주당 그 참관인들이 그 풀려나고 나서요 정남교 부부가 이제 그 마산시 시당 그 여러분들 혹시 정당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립이라 정당에 가입 안 했어요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아마 그 정당 조직들 알 거예요 그 중앙당이 있고요 그 중앙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도당이 있고 시당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광역단체 단위의 그런 도당 시당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마산시당에 가가지고 갔더니 그래서 이제 민주당 마산시당에서 이제 합의가 일어나요 합의 결과 아침 10시 30분부로 민주당 선거 포기를 선언해요 그래서 이제 각 그 각 지역마다 전화를 해서 알려요 그래서 참관인들이 철수를 하게 돼요 부정선거 무효를 주장하면서 참관인들이 철수를 하고 그리고 15시 30분에 시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위를 했다가 그래 어차피 지금 어차피 이미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 개표를 시작하면 마산시청에 다시 모이자 현재 당시에 그 마산시청 자료는요 현재는 그 창원시 마산세무서가 있어요 마산세무서가 있는데 그 마산세무서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산 합포구청도 그 시청자리가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다시 모이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 땅땅땅 하는데 문제는 이 발포 과정에서 사망이 9명 부상이 80여 명이 발생해요 원래는 사망이 8명으로 집계가 돼요 하지만 4월 11일에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추가 발견되면서 사망은 9명으로 늘어나요 그 참고로 장면 전 부통령은 심파예요 그리고 이제 조병옥 박사가 9파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외부 언론까지 이 과정을 주목을 하니까 표면적으로 여야 합동 국회 조사단이 파견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치안국장이 사임하고요 그 다음에 내무장관이 표면상 경질이 돼요 근데 이제 이미 법무장관인 홍징기스를 새로운 내무장관으로 내정하는데 이제 강경 진압을 주도를 하게 되죠 나중에 이때 경질됐던 최인규 내무장관은요 이 3.15 마산의거의 피의자로 연료가 돼가지고 이제 5.16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사형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3월 16일에 민주당이 선거 무효 선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9파하고 심파가 또 4분이 일어나서 9파는 국회에 나가 있는 의원들을 모두 사퇴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파는요 아니다 그래도 의회의 해상까지는 아니다 이게 국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원내에서도 싸워야 된다 이거를 투쟁을 하느라요 이거를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2주 동안이다 민주당에서는 대응 방침을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싸워가지고 그래 의회에서 싸우자 원내에서 투쟁하자 했는데 그 시점에 이미 그 책임자였던 내무장관은 이미 잘리고 있는 거야 제 2차 마산의거가 일어나는데 김주열 열사가 이제 3월 15일에 최루탄의 눈 관통 눈을 직격탄을 맞고 실종이 된 거야 원래 그 최루탄 쏘는 방침은요 바닥에 딱 깔든지 위로 쏘든지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는 사람들한테 위험만 주는 차원에서 최루탄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주열 열사를 향해서 최루탄을 얼굴에 직방을 쏴버린 거야 6월 항쟁 때 그 연세대학교 이한녀 열사한테 뭐냐 도망치는 이한녀 열사한테 뒤통수로 헤드샷 쏘잖아요 똑같아 참고로 김주열 열사는요 원래 남원 출신이에요 남원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일본은 지금도 그 학사 일정이 4월에 입학해가지고 4월에 학사 일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일본은 그런데 일본은요 이제 그 마산 용마고등학교 그 입학시험 그 결과를 확인하러 그 마산에 왔다가 이제 형하고 같이 온 거야 형하고 같이 시위에 참가를 했다가 최루탄 맞고 실종된 거예요 어쨌든 이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일단은 고향이 남원이니까 이제 남원에 묻혔다가 나중에 3.15 민주 묘지가 창원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창원의 3.15 민주 묘지로 이장이 돼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 3일 동안 시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이게 4월 11일 시위는 이때 전국으로 더 심하게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어 서울에서 거사하자 해서 합의를 했던 게 1960년 4월 21일이에요 원래 4월 21일에 학교도 돼 있었는데 문제는 1960년 4월 16일에 고려대학교 신입생 환영회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입생 환영회 때요 이거를 눈치채서 그러니까 이 신입생 환영회 때 가두 시위를 하자 하려고 했는데 캠퍼스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로 이거를 연기를 시켜요 연기를 시키는데 그러면 아침 10시 50분에 인촌동상 앞에서 모이자 그 배우 유인촌 씨 말고요 그 고려대학교 그 이사장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그 뭐냐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는 그 인촌 김성수 그 사람의 그 동상이에요 그 김성수 전 부통령 어쨌든 그 인촌의 동상으로 모이자 하는데 그래서 4월 18일에 집결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해 당시 국회의사당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청 복합청사로 들어갔지만요 지금은 그 서울특별시의회의 그 약간 별관 건물이죠 어쨌든 그 별관 건물인데 그 어쨌든 그 의회 건물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서소문 별관도 있고 어쨌든 그 덕수공 앞에 뭐 그런 데도 있고 어쨌든 현재 그 야인시대의 촬영이 그 의회 시의회 앞에서 그 시의회 안에서 찍은 그 촬영씬이 있잖아요 그 김두한 오문투척 사건 어쨌든 그 의회 안에서의 촬영은 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행진을 해 거기까지 행진을 하는데 이제 국회 앞에서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유진우 총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철승 의원을 만나요 그래서 면담을 하고 일단 해산을 해요 근데 이제 일부는 거기 의회에 남아서 농성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 경찰이 후위해 줄 테니까 학교로 복귀를 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보통 종로가 큰 길이니까 종로로 가잖아요 근데 그 을지로로 유도를 했다가 을지로에서 청계천사가 그 청계천사과를 건너게 돼요 근데 청계사과를 건너게 되는데 여기서 대한반공청년단하고 동대문상인연합회가 습격을 해요 참고로 임하수 회장 그 이철승 의원이요 민주당 의원인데 되게 웃긴 게 임하수의 친구야 네 그래서 습격을 하게 된 거예요 4월 19일에 고려대학교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이거 21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19일에 하자 그러니까 4월 19일에 이게 하게 된 이유는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요 각 학교에서요 교수들이 오후에 수업을 안하고 일찍 집에 보내기로 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4월 19일 오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야 그리고 이날의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발포로 인해서 피해의 화요일이 된 거예요 이날 이 발포로 인해서 서울만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요 그리고 15시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데 이미 발포로 인한 피해를 덮으려고 13시부로 소급 적용을 한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학생들이 다 동참을 해가지고 서울만 시위 참가가 10만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사장 점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서대문의 적십자병원 옆에 있는 이기붕 의장 자택으로 행진을 하고 또 경무대로 행진하고 이제 경무대 쪽은 죽음의 행진이 된 거지 이기붕의 집은 점령이 되고 근데 이제 계엄을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경찰은 경찰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청와대 경감이었던 그 과경주가 있죠 과경주의 그 주도 아래 조준 사격을 하고 오히려 계엄군 사령관이었던 조재미 전장은 중립을 선포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경찰하고 군하고 내부 대립이 있었어요 그 과경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유당이 워낙에 경찰만 챙겨준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군이 불만이 있었대요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을 해요 국무위원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를 하기 위해서 장면 전 부통령이 항의 표시로 사퇴를 해요 약간 제스터인 거야 그리고 이제 1960년 4월 24일 이승만이 대통령에선 안 물러나고 일단 자유당 총재를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안 물러난 거야 그러니까 1960년 4월 25일 그리고 이기분 같은 경우는 당선 사퇴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 소재의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시국선언이 왜 시국선언을 하게 됐냐면요 당시에는요 대학 교수들이 월급이 계좌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월급을 받으러 학교에 들어오는 날이 매월 25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날에 모인 건데 그 어 이날 모이자 했는데 이날 대학 교수만 258명이 모였네 그래서 그 258명이 시국선언문에 서명을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한 거야 학생들을 피해 보답하라고 근데 지금은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권이 꽤 많이 무너졌죠 지금은 근데 저 시대만 해도요 대학 교수들이며 사회적 권위가 엄청나게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에 비해서는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이 엄청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박사라고 하면요 오우 박사님 박사님 막 이러잖아 지금은 물론 지금도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은 지식계의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그 리그에서 지드끼리의 리그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박사들은 근데 참 이 근데 박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쨌든 경찰이 건드리지 못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1960년 4월 26일에 이기붕의 집이 파괴되고 그리고 탑골공원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철거가 돼요 원래 당시 이승만 동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 맹스크의 동상을 철거를 하듯이 다 동상이 철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960년 4월 26일 결국 이날 오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시민대표들이 면담을 해요 시민대표가 6명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은요 설민석 씨의 아빠가 있어요 국민이 그래서 하나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한다 둘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이 있었다니 선거는 다시 하자 셋 불미스러운 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기붕 의장의 공직 사퇴를 지시하겠다 넷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이 네 가지가 발표가 돼요 자 그런데요 그 사임을 발표하고 나서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하고요 몸부림을 한 거야 노망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나면 불안해서 이게 정부가 그 제 역할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수석 국무위원이었던 허정이 그럴 일은 없다 나라는 잘 돌아갈 것이다 해서 결국 사임서에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4월 27일 14시에 국회에서 그 뭐냐 국회 4월 27일 국회에서 이승만의 그 뭐냐 하야 촉구를 결의를 한 거야 이때까지는 탄핵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날 대통령 사임서가 수리가 돼요 자 근데 이제 국회에서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게 아니에요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요 이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탄핵심판을 해야 돼요 응 그래서 그 뭐냐 약간 그 이제 박근혜씨 대통령 파면 사건에서 이제 좀 그게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를 하면요 그와는 별개로 헌재에서 그 탄핵 수리를 해야 돼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한 다음에 그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그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아요 국립현충원에 묻혔잖아 죽은 다음에 그런데 이제 박근혜씨 같은 경우는 그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씨는 이제 죽어도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없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됐어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을 때 그러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는 거고 두 번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그 그 실형이 선고를 낼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예우가 박탈되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되면 그러면 예우가 박탈되요 그래서 전두환씨 노태우씨 그리고 이명박씨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석 국무위원 그리고 이제 원래는 당시는 부통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장면 부통령이 사임을 했던 이유는요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을 승계를 하게 되면 현 정부가 유지된 채로 대통령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면이 부통령을 사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이 권한을 대행을 하게 됐고요 허정 과도정부죠 그랬는데 이제 이기붕이 자기 집이 부서지니까 이승만의 가옥이었던 이화장으로 도피를 한 거예요 도남장에 있다가 이화장으로 옮겨왔다가 그 이화장은 저기 서울 이화동이에요 대항로 옆에 있는 그 이화동 현재 이승만 전 대통령 가옥은요 수리 중이에요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승만의 양아들로 들어갔던 이기붕의 친아들 이강석이 가족들을 다 총으로 땅땅땅 쏜 다음에 자기도 자살해요 그 이기붕도 쏘고 부인 박마리아도 쏘고 그 다음에 동생도 쏘고 그 자기도 자살 그런데 이제 사실 좀 박마리아가 이때 약간 자유당의 최서원 같은 존재였거든 최순실 본명 최서원이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5월 29일에 이승만이 그 모르게 그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와이에 망명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하와이에서 뭐냐 좀 지인들을 좀 만나다가 아이젠하우가 우리나라 방한할 때쯤에 돌아오겠다 했는데 사실 아이젠하우는 좀 나중에 오죠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몇 년 뒤에 돌아오려고 했어요 돌아오려고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입국을 불허하게 돼요 그래서 1965년 7월 19일에 하와이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죽은 다음에요 나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국립현축원에 묻히게 되고 이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그 한국에 다시 들어와요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프란체스카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국립현축원에 같이 묻혀요 억압됐던 시민들 요구들이 다 폭발해요 우리도 지금 뭐냐 박근혜씨 대통령에서 잘린 다음에 지금 별의별 요구들 다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각종 사회적 불만들이 해소가 안 돼요 그 해소들을 실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 한번 개정이 되는데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좀 무시가 된 헌법 개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파하고 심파 대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5.16 쿠데타가 발생해서 장면 내각이 사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19 혁명과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치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 자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이게 가장 최근의 개헌이기 때문에 이때 개정된 거를 쓰고 있어요 참고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연호를 사용한 거 기준이에요 그래서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고 2020년이 대한민국 102년이에요 그래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이제 불의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4.19 민주이념과 5.16 군사혁명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나와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고 나서 제5공화국 이 된 과정에서 이때 5.16 은 삭제돼요 그리고 지금은 제6공화국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혁명 하고 6월혁명 의 이념을 계승하고 약간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이념도 아마 추후 개헌을 할 경우에는 붙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촛불혁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의 정권이 촛불혁명 을 인해서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붙을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만일 문재인 정권 때 개헌이 안되고 이제 다음 대통령 정권에서 개헌이 될 경우에는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19 관련 이모저모 MBC 경남 예전에 마산 MBC 인데 여기가 MBC 경남으로 바뀌면서 4.19 혁명 특집 드라마로 누나의 3월 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문열 씨가 썼던 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있죠 저도 읽어봤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만 언급돼요 그리고 SBS의 대하드라마 야인시대 121회에서 4.19 혁명이 나오죠 그리고 MBC 제2공화국 이라는 드라마 있고요 MBC는 공화국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래 씨가 쓴 소설 한강의 1권의 4.19 가 나와요 그리고 윤석역 씨의 소설 4.19 혁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직접 대명했던 시민대표 6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6명 중에 한 명이 설민석 씨의 아빠인 설송 전 의원이에요 설송 전 의원이고 1942년 8월 11생이었고 당시에 당시에 학생이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분은요 그 4.19 4.19 혁명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컷 보람찼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전화번호의 맨 뒷자리가 04.19 그래요 뭐 정확한 전화번호는 저도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금은 뭐냐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선민석 씨가 증언을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팩트죠 그래서 이 설송 씨는요 그 이때 4.19 때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면담했던 시민대표로서 자기의 자부심이 자기의 인생의 길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정치를 해요 그래서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민선 초대 용산 구청장을 여기만 하고요 그 이후에 용산을 지역구로 해가지고 제16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는 동안요 당적은 되게 자주 옮기더라고요 소속 정당은 그리고 이제 2018년부로 정기에서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들이 설민석 씨잖아요 설민석 씨가요 자기가 집회라는 한국사 교재에서 이 4.19 혁명과 관련된 사진 중에서 자기의 아버님이 나온 사진은 계속 써먹으세요 저작권을 샀거든 그거 관련돼서 저작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가지고 그 아버님이 찍힌 사진을 계속 활용하고 있어 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4.19와 그 이후의 혁명들 민주당은 집권 정당을 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대일부로 인해서 결국 나라 제대로 수습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당시에 삼김이 야당이잖아요 그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18 당시에 그 옥중 투쟁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국무총리를 했던 김종필 전 총리 이 사람이 단일화를 못해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는 신민주공화당으로 각각 출마를 해요 삼김이 분열을 하는 바람에 정권교체를 못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촛불혁명 자 촛불혁명 때는 집권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결국 분열을 하게 되죠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 새누리당이 분열됐고 그래서 일단은 메이저 부류는 자유한국당으로 갔고 주류는 비주류가 바른정당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조원진 씨 같이 새로운 새누리당을 만든 그런 당도 있어요 2018 새누리당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그때는 저도 이제 고정지지정당이 없잖아요 그런 중도층들이 6월 항쟁 때와는 다르게 선택의 결집을 시켜요 그 막 김영삼 김대중 김종표에 나눠 찍은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 중에서 어 이 사람이 당선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당선되게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해줘야지 이런 선택 결집이 일어나요 아 물론 저는 제 유튜브 동영상에 있지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하진 않아요 저는 중립층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지지하고 그 더민주 지지하고는 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더민주를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 이번에 그래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그래 지금은 밝힐게요 며칠 전에 했으니까 그 더민주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 동네 지역구에는 더민주 나왔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 나왔고 그 다음에 완전 소수정당 두 명 나왔어요 딱히 뭐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역구는 그냥 더민주 밀어줬는데 그 저 비례정당은 그 뭐냐 더시민도 안 찍고 그 미래한국도 안 찍었거든요 근데 그 두 정당 빼고 망했잖아 이번에 솔직히 이번에 그건 좀 안타까워요 좀 1당하고 2당을 견제할 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견제하는 당이 없어요 이번에 사실 그게 좀 아쉬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됐는지를 제19대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대통령 선거 후보가 15명이나 나왔잖아요 역대 최다예요 그리고 투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서 유권자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역대 최다 투표 인원 3280만 명이 반월일 마저 3281만 명이 찍었어요 그리고 그 이번에는 그 평소에는 고정 지지 정당이 없었던 중도층이 지난번 대선 때는 이거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최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을 압도적으로 몰아서 찍어줬죠 그래서 과반까지는 못했더라도 제19대 대통령은 2등하고 역대 최다 표차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죠 과반은 못했지만 무려 557만 표차로 근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소 야대 국회다 보니까 그 야당이 여당이 과반은 못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각자 의견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국정 운영이 힘들었어요 처음 처음 3년 동안은 그래서 처음 3년 동안은 그게 힘들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에 무려 60%인 180석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개헌과 탄핵을 제외한 모든 국정에 여당이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됐어요 패스트트랙이 가능하죠 패스트트랙 그게 60%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60%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이거를 그 뭐냐 여러가지 그런 의결을 못 붙여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나 하게끔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 그 선진화법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의석 60% 뭐 그렇다고 하고요 개헌하고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면요 67%가 필요해요 3분의 2 그러면 이제 210석이잖아요 아니다 200석 200석이 3분의 2죠 그리고 개헌은 탄핵은 어차피 헌법재판소 심판을 가게 되니까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를 통과하면 헌재로 가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를 통과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국민투표로 가요 근데 지금 제1당이 여당이 60% 의석을 확보한 게 사실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야당이 견제를 못해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마냥 좋다고는 못 봐요 자 그 다음 이제 각종 민주화 혁명 이후에 계속 성공 이후 상황 4.19 이후에는 계속 5.16 쿠데타 터져가지고 독재정권이 수립이 됐고 근데 군부집권 초기에는 추진력은 좋아가지고 국민들이 어 그래 지금 정부 잘하네 하고는 있었는데 알고보니까 점점 독재로 가고 있네 그렇게 속았고요 그리고 그때는요 처음에는 그래 지금 경제 살려놨으니까 독재 한번 해봐라 계속해봐라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6월 항쟁 이후 그래서 이제 민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여소야대가 된 거 그래서 이때 민주정의당이 선택한 거 통일민주당하고 신민주공화당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때 3당 합당이 일어나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이 되죠 그 당 이름을 민주자유당을 바꿔요 그래서 이 민주자유당에서 나중에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이 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죠 그래서 3당 합당으로 정권교체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나중에 그 뭐냐 문민정부가 된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을 거의 사실상 탈당을 유도를 시키죠 탈당을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자금 사건을 노려가지고 비자금 사건을 노려가지고 노태우 씨를 구속을 시켜버리면서 아예 당 색깔을 샥 바꿔버리죠 그리고 당 이름도 신한국당으로 바꾸잖아 그리고 이제 5.18 특별법 만들어버리고 음 근데 결국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서 결국은 정권교체가 되죠 10년 만에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엔 바로 정권교체가 되죠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를 한 다음에 이제는 3년 지나니까 의석도 60%가 되어버리네 근데 그 사실 문재인 대통령 처음 3년은 국정수행평가에 있어서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중간평가잖아 근데 이 중간평가를 앞두고 임기가 딱 반이 지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보다 국민들 입장에선 뭐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갈등보다도 일단은 먼저 힘을 모아야 된다 하면서 현재는 국랑격복이 우선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었어요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현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멈췄던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존재가 해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코로나19 극복된 다음에 추후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더민주도 지금 의석 60%를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PPT는 끝났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촛불혁명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4.19 혁명 이후 뭐냐 정권교체도 하고 의석도 다수 확보를 하고 지금 약간 그 상황이 좀 제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여당이 방심을 했다가는 또 5.16처럼 끝골이 될 수가 있어요 5.16 같은 사건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더민주에서는 뭐냐 60년 전에 민주당의 과오를 좀 되풀이하지를 않기를 참고로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이번 현 의회가 21대 국회가 좀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장담을 못하는 사람이죠 저는 일단 그렇게만 얘기를 하겠어요 자 제가 오늘 이 3부작으로 4.19 컨텐츠 했던 거는요 일단은 무편집 영상은 지태TV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 그 별도의 채널에 그대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3부작을 요약한 영상은 지태TV 본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지태TV 지태TV 지식 컨텐츠 연구소 본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 어쨌든 나중에 올라가면 그걸로 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